송하, 송생각입니다. 오늘은 맨델의 유전 실험 과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완두를 심어서 어떤 색의 완두가 생길지 예상하는 실험을 진행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여기 노란 완두를 이렇게 심으니까 이렇게 노란 완두도 나오고 초록색 완두도 나왔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개수를 연구해보고 유전 패턴을 확인해본 학자가 있는데요. 바로 맨델입니다. 그리고 맨델은 1822년부터 1884년까지 살았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신물학자이고 원화의 학자이기도 했고요. 종교의 사제로서도 활동을 했습니다. 맨델의 유전 법칙을 발견하였다는 게 가장 큰 업적이고요. 유전학의 첫 장을 연 생물학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맨델의 유전 법칙이 유전의 연구하는 기초학문으로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맨델의 유전은 이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 맨델의 유전 실험은요. 완두의 교배 실험으로 얻은 결과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식물 잡종에 관한 연구를 하였던 건데요. 맨델은 다양한 형질에 가진 완두를 교배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고 유전현상의 원리를 밝혀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맨델의 유전 연구를 하게 된 배경은요. 19세기의 사람들은 유전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부모의 형질이 물감처럼 섞여서 자손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생각해왔다는 거죠. 맨델은 이런 것에 대해 의문을 붙고 완두를 이용해서 유전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섞이는 걸까? 이런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수많은 유전 재료가 있었을 텐데 굳이 왜 완두를 유전의 실험 재료로 선택을 하였을까요? 그래서 완두가 유전 연구의 재료로 적합한 카드가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우선은 기르기 쉽고 한 세대가 짧고 자손의 수가 많고 대리비 형질이 뚜렷하고 자가수분을 하여 순종 개체를 얻기가 쉽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기르기 쉽다는 것은 주변에서 구하기 쉽고 재배 방법이 간단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병충해 되게 강하기 때문에 지지대만 세워줘도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세대가 짧은데요. 자라서 자손이 생기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종을 하고 수확을 하는데 4개월이 걸리거나 길어도 8개월이 걸린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짧은 시간 안에 한 세대를 관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 같은 경우는 한 자손을 낳은 다음에 그 자손이 또 자손을 낳을 때까지 약 3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인간으로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완두로 하는 게 더 다양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손의 수가 매우 많습니다. 한 번에 교배로 얻을 수 있는 자손의 수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완두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그 결과를 정확하게 분석하면 유전의 패턴은 조금 더 자세히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한 세대가 짧고 자손의 수가 많기 때문에 통계 분석에 유리하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대립형질이 뚜렷합니다. 둥글다, 주름질다. 누가 봐도 딱 대비되는 형질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별이 가능한 대립형질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유전 연구에 유리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학교 수준에서 배우는 것은 씨의 모양이나 씨의 색깔을 주로 연구하게 될 겁니다. 대립형질이 뚜렷하게 구분되고 자유로운 교배가 가능하여 교배 실험에 적합하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자가수분을 하여 순종계체를 얻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분이 뭔가 궁금하실 텐데요. 수분은 식물의 생식세포인 꽃가루가 암술머리에 붙는 현상을 말합니다. 보통은 벌이 이렇게 옮겨주게 되는 건데 수술에 있는 꽃가루를 암술레에 옮겨주게 되면 수분이 되게 되고요. 나중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자가수분은 수술의 꽃가루가 같은 구류의 꽃에 있는 암술머리에 붙는 현상을 보고 우리는 자가수분이라고 하는 거고요. 타가수분은 수술의 꽃가루가 다른 구류의 꽃가루에 있는 암술머리에 붙는 현상을 보고 우리는 타가수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맨델은 붓을 이용해가지고 자가수분 또는 타가수분을 일일이 다 식혀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델이 완두씨 색깔에 대한 순종계체를 얻는 과정은 노란색 완두씨를 심어서 기른 후 한 그루 안에서 자가수분이 일어나게끔 합니다. 그러면은 노란색 완두콩도 나오고 초록색 완두콩도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노란색 완두콩만 골라서 다시 기르고 그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은 노란색 순종 완두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순종하고 잡종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오는데요. 순종은 여러 세대를 자가수분하여도 계속 같은 형질의 자손만 나오는 개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노란색 순종 완두콩을요 계속 자가수분을 시키면은 계속 노란색 순종 완두콩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잡종은요 대립형질이 다른 두 순종 개체를 타가수분하여 얻은 자손을 말합니다. 옆에 보시면은 붉은색 꽃이 있고 흰색 꽃이 있습니다. 이거는 둘 다 순종인데요. 이 순종을 타가수분을 시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수술에 있는 꽃가루가 흰색에 있는 암술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잡종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중간유전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순종끼리 교배를 했는데 대립유전자 사이의 우열관계가 불완전해서 중간형질이 나타나는 유전현상을 보고 우리는 중간유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멘델의 우열의 법칙이 좀 잘 적용이 안 되는 예시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멘델의 유전 실험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C모양인 둥근완두와 주름진완두를 따로 심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서 자가수분하여 항상 같은 형질을 나타내는 순종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의 둥근완두와 주름진완두를 교배해서 잡종 일대를 얻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잡종 일대는 한 가지 모양으로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모양과 같은 모양을 보고 우리는 우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다른 모양을 보고 우리는 열성이라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배워보고자 하고요. 잡종 일대를 또 자가교배를 하면 잡종 2대에서 어떤 라운드가 나왔는지를 조사를 하는 겁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둥근완두가 3개, 주름진완두가 1개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둥근완두가 우성이고 주름진완두가 열성인데 이 우성과 열성의 비율이 3대 1로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였다라는 거죠. 자 실험 결과를 분석해 볼 텐데요. 잡종 일대에서는 둥근완두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잡종 일대에서는 둥근완두, 즉 우성과 주름진완두, 열성이 3대 1의 비율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맨대는 이 완두를 일일이 다 세워본 겁니다. 5474개 대 1856개를 하면 대략적으로 3대 1의 비율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잡종 일대에서는 대립형질 중 한 가지의 형질만 나타난다는 거고 잡종 일대에는 잡종 일대에 나타나지 않았던 형질도 나타나고요. 우성과 열성의 비율이 약 3대 1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둥근완두와 주름진완두가 약 3대 1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맨대는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맨대는 한 가지 형질에 대해서 다른 대립형질을 지닌 순종완두끼리 교배를 해서 자손 일대를 자가수분화하여 자손 이대를 얻고 자손 이대에서 우성과 열성이 약 3대 1의 비율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는 둥근완두와 주름진완두를 했지만 이번에는 노란색 완두와 초록색 완두를 교배했더니 노란색 완두가 나왔습니다. 그럼 위에 있는 노란색 완두가 우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자손 일대, 즉 잡종 일대에서 나오지 않았던 것을 보고 우리는 열성이라고 하겠죠. 여기서는 초록색 완두가 열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잡종 일대끼리 또 교배를 시키면 노란색 완두가 3개, 초록색 완두가 이렇게 1개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성과 열성이 3대 1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멘델의 가설을 세웁니다. 첫 번째, 특정한 형질은 한 쌍의 유전인자로 결정되며 한 쌍의 유전인자는 부모로부터 각각 하나씩 물려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전인자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그 당시에는 유전자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유전인자는 현대에서는 유전자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쌍의 유전인자는 다음 시간에 배울 대립유전자라는 표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형질에 대한 한 쌍의 유전인자가 서로 다르면 그 중 하나는 표현되고 다른 하나는 표현되지 않습니다. 하나가 표현된다는 것은 우성이고요. 다른 하나가 표현되지 않는 것은 열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를 우열의 원리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 쌍의 유전인자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분리되어 각각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가고 자손에게 전달되어 쌍을 이룹니다.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분리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맨델은 이렇게 잡종 일대와 잡종 이대에 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러한 가설을 세우게 되었다는 겁니다.